스마트폰에서 특정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앱 게임을 설치할 때 별도로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카카오톡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카카오톡 계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나 앱 게임은 주기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연결을 끊는 게 좋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른 다음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계정을 누른 다음에 계정 연결 부분에 있는 연결된 서비스 관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카카오톡 계정과 연결된 서비스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있는 전체 보기를 누른 다음에 서비스 연결을 끊고 싶은 항목을 선택한 다음 연결 끊기를 누르고 전체 동의 철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된 걸 볼 수 있고요. 한 번에 연결을 끊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앱의 경우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연결 끊기를 누르면 서비스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전체 동의 철회라는 메뉴가 활성화되고 해당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된 서비스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서비스 끊기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전체 동의 철회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지워지지 않고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메뉴가 뜰 수 있습니다. 비번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요. 기타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연결된 서비스 관리에서 연결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에서 탈퇴는 안 됩니다. 연결을 끊은 사이트나 앱의 경우 본인이 활동했던 내역이라든지 추가로 입력했던 개인 정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서비스를 탈퇴하고 싶다면 해당 웹사이트나 앱으로 이동한 다음에 로그인한 다음 탈퇴 메뉴를 통해 정상적인 경로로 탈퇴를 해야 완전히 탈퇴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이트라든지 앱을 통해서 회원 탈퇴를 진행했을 때도 카카오톡에서 연결된 서비스 관리를 보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알려드린 경로로 이동해서 연결 끊기를 적용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카카오톡 계정으로 가입했다면 주기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연결 끊기라든지 별도로 탈퇴를 진행하는 걸 권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